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방사능 유출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요새 장마철인데 북한 평산 지역에 방사능 폐기물이 장맛비에 씻겨서 서해 쪽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먼저 이번에 국민의힘의 김영식 의원이 정부 자료하고 미국의 전략국제연구센터 분석 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문주연 당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에게 분석을 의뢰한 북한의 핵 최신 동향에 따르면 북한이 현재 운영 중인 황해북도 평산군 우라늄광산과 정령공장의 우라늄 폐기물이 이번 장마철 예성강으로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평산의 핵 관련 시설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1년 10월달에도 군의 합동참모본부가 정상 가동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도 해당 시설이 핵시설을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지난 3월달에 밝힌 바가 있는데요. 또 해당 시설은 2019년도 미국 정상회담 당시에 미국 측에서 폐기를 요구했었던 북한의 5대 주요 핵시설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평산 우라늄광산에서 캐낸 원광을 정년시설에서 처리한 뒤에 우라늄 정광은 농축시설로 옮기고 남은 폐기물 찌꺼기는 우라늄 정년공장 남쪽 야외 호수에다가 파이프를 통해서 직접 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때 천연 우라늄의 약 10%가 폐기물로 배출된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또 이 폐기물에는 우라늄 붕괴 생선물이 들어있고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요즘과 같이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이 호수가 넘칠 경우에는 예선강으로 물이 흘러들어갈 수가 있으며 이때 우라늄 폐기물이 예선강으로 함께 흘러들어가서 서해로 방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평산 우라늄 정년공장 부지가 강화도 북쪽 해역에서 100km에 부과하고 직선거리로는 54km밖에는 되지가 않는다라는 점이며 현재 당국에서는 올해 강한 장마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관계 당국이 감시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북한도 현재 난리가 난 상황인데 이번에 노동신문에 따르면 황해북도라든가 황해남도, 강원도, 개성시에 폭우와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고 이 기간 해당 지역에서는 80에서 150m의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북한의 핵시설에서 방사능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하루 이틀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일각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물타기 위해서 북한을 끌어들이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의 기사를 찾아보더라도 북한의 핵시설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다는 이런 기사는 쉽게 찾을 수가 있고 북한의 방사능 물질이 서해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민주당 역시도 외면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진보당의 강성인과 그쪽에서 어민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피해 사례를 증언을 받겠다 이런 간담회를 열었는데 전남 부안 쪽에 한 어민이 출석을 해가지고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 오염수 때문에 두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지금 서해 쪽이 오염이 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시설에서 이런 오염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시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국제원자료기구라든가 국제사회의 감시라도 받는데 북한은 그런 게 없죠. 일본을 비롯해가지고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폐기물 관리시설이 굉장히 엄격한 요건에 따라가지고 설계되고 건설되고 운영이 되고 있지만 북한 애들은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진짜 북한의 핵 오염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핵 폐기물이라든가 오염수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면 북한의 문제 역시도 똑같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재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닦고 있으며 이들의 이러한 이중자대 때문에 민주당의 후쿠시마 선동이 국민들에게는 별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 얼마 전 국제원자료기구의 그로시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오염처리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한국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서 이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방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라든가 민주당 의원들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방기문 전 총장이 이번 사태가 진짜 나라 망신이라고 비판을 했고 선진 대국인 한국의 위상을 크게 추락시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방기문 총장은 국회를 방문해서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에서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했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고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시민사회를 지도하고 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방기문 전 총장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계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지들이 한술 더 뜨고 있고 특히나 더 탐사와 같은 언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쪽에서 보도한 찌라시 같은 내용들을 항상 가지고 와가지고 한술 더 뜨고 있으니 진짜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그로시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하도 지읍 같은 소리를 쏟아내니까 그 자리에서 한숨을 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방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로시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해서 자신에게 전화했다라고도 알려줬는데 방기문 총장이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화끈하게 환영해줘서 좀 곤란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로시 총장은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국민들에게 열심히 정확히 사실관계를 설명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답변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보면 그로시 사무총장도 대인배인 것 같아요. 그로시 총장이 입국을 할 때 시민단체들이 몰려가가지고 그로시 총장이 공항을 제대로 빠져나오지도 못했고 정의당의 부대표인가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경찰을 폭행을 해가지고 입건이 되고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그 꼬라지를 보면서 그로시 총장은 한국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겠다. 제대로 못 알아 먹어가지고 오해를 해서 저 난리가 났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생각마저도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떠들어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을 접었겠지만은 아무튼 뭐 반기문 전 총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에서 손님이 왔는데 시민단체라든가 정치인들이 저렇게 때로 몰려가가지고 깽판을 치는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부끄럽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뭐 반기문 전 총장도 그렇고 외교가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과학적인 영역을 완전히 넘었고 정치 선동만 남았다라고 한숨을 쉬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좀 이성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반기문 전 총장이라든가 좀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정치인이라든가 과학자 뭐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높여야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광우병이라든가 성주 사드 사건이라든가 매번 선동을 한 것이 계속해서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이런 짓을 반복할 것인가 참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ほど만 보고 계세요. 은 말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상만 고맙습니다. 정책을 만들었고 확신 날씨가 fach